김기식 금감원장 김기식 금감원장 금융시장의 질서를 지켜나가는 일종의 파숙군의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. 이 기관은 당연히 감독원장 혼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. 많은 직원들이 조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기에 이 수장의 이렇게 잦은 교체와 이런 식의 혼란은 당연히 워치독으로서의 기능을 저하시킬 겁니다. 더불어 그분들의 사기도 그만큼 떨어지겠죠.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. 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인명직이기에 더욱더 철저한 사전검증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정말 한 점 흠결이 없는 후보자를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또 이따 손치더라도 이런 분위기라면 그 사람이 선뜻 총대를 메고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까? 이렇게 할지도 고민이 따르죠. 어떤 장관 인사에서 무려 30명이 넘는 후보가 검증에 걸리고 고사하고 하는 바람에 시간을 끌었던 것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 인사의 후일담 한번쯤 들어보셨죠? 그래도 어쨌든 또 신임 감독원장을 임명해야 됩니다. 이번에는 정말 이런 소동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.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인물이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돼야 되겠습니까? 먼저 제가 보기에는 무엇보다 고도의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. 의지만 가지고요. 금융시장의 파수꾼 역할과 더불어서 이 체질 개선이라는 걸 할 수 있겠습니까? 잘 알아야 됩니다. 이 금융시장이라는 데가 배워가면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? 통상 길면 2년 정도 하는 이 자리를 금융시장의 비전문가나 정통하지 못한 인사가 맡았을 때 그 일의 추진력이 과연 살겠냐는 거죠. 또 무엇이 문제고 그 대안이 무엇이라는 정확한 신념이 있어야 하고 더불어 그 일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결정적인 도덕적 흠결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. 또 시장과 원활하게 소통하는 능력도 겸비해야 되고요. 금융시장은 개혁해야 될 대상이기도 하지만 성장시켜야 될 숙제이기도 하죠. 그래서 금융시장과 업계가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과연 무엇이 걸림돌이 되고 있고 또 무엇을 시장과 진지하게 토론하고 수렴해야 될지를 아는 소통력이라는 것도 겸비되어야 될 덕목입니다. 그리고 이번 일로 저하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조직을 추스릴 수 있는 경영의 능력과 덕도 함께 갖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이렇게 공석이 된 금감원장의 덕목을 쭉 나열했습니다만 정말 이 기준에 딱 맞는 분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도 하고 여러분도 지금 하실 겁니다. 이 자리 오래 비워둬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. 그러나 급하게 쳐야 될 자리는 더더욱 아닙니다. 혹여라도 한 번 더 이런 인사에 대한 잡음이 나고 또 전철을 밟는다면 금융시장의 관점에서도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고 외국의 투자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인상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. 피해야 될 최악의 인사는 그저 치명적인 흠결이 없는 무난한 인사를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. 이 다소간의 흠결이 있더라도 고도의 전문성이 확보되고 금융시장 발전과 개혁의 적임자이면서 조직장력과 소통력이 있다면 만약에 그런 인사가 후보가 된다면 이번에는 힘을 실어줄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. 모쪼록 대다수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신임 금감원장이 속히 나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김동완의 시선이었습니다.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.